피부양자 자격 박탈 지역 가입자로 전환 내가 왜? 라고 놀라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월세를 받고 계시는 월세 소득이 있으신 피부양자 분들은 그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요건을 늘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2018년도까지 연 2천만원 이하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됐었죠 그래서 그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2019년부터 올해부터죠 올해 소득분부터는 연 2천만원 이하에 대한 소득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앞서서 피부양자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번에는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살펴볼 텐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양요건, 두 번째는 소득요건, 마지막 세 번째는 재산요건인데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인정기준이 2018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좀 강화됐습니다 그때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이 됐는데 그러면서 인정기준도 강화됐죠 강화된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양요건입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가 됐습니다 기존에 포함이었죠 제외가 됐는데 다만 만 나이로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상의자 및 보훈 보상 대상 상의자 등은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개부모도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부모만 가능했었는데 좀 완화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혼사별한 직계 비속 및 형제자매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인데 이 두 가지는 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하나의 표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전에 무조건 피부양자가 박탈되는 요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때 이때는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요 두 번째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을 초과할 때 이때도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세 표준이 뭐야? 라고 물어보실 텐데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토지나 건물,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기준시가입니다 우리가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로 표현을 하고 우리가 지방세는 시가표준액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토지 건물은 70%, 주택은 60%예요 그 곱한 금액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때 9억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득에 관한 부분인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합계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이때는 피부양자 자격이 무조건 박탈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하나의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피부양자 자격 인정요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위반 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요건을 보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와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요 사업소득이 없다면 이때는 재산세 과표, 구간별로 인정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을 초과하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요 만약에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라면 이때는 이자나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이 합계액이 천만 원 이하일 때만 자격이 유지가 되고 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박탈됩니다 만약에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이때는 이자나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이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일 때만 자격이 유지가 되고 3,4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형제, 자매인 경우에 이때는 재산세 과표가 1억 8천만 원 이하일 때만 자격이 유지가 되고 초과하게 되면 박탈됩니다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인데 이때에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요 500만 원 이하라면 이때는 앞서와 같이 재산세 과표 구간별로 인정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고요 형제, 자매인 경우도 1억 8천만 원 이하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사업자 등록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보험설계사나 학원 강사 또는 화장품이나 음료 판매업, 유흥업소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실적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그리고 3.3% 원천징수 떼고 그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하나의 표로 살펴봤는데 인증규칙이 각각 다르니까 여러분은 해당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드릴 게 직장 가입자도 본인 급여 외에 기타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 기준금액은 3,400만 원인데 이게 2018년도 7월 1일부로 강화된 기준금액입니다 그 전에는 7,2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여 외에 그 외 소득이 3,4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가 부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22년이 되면 또 그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더 줄게 되고요 우리 건강보험료 체제 개편이 부가 체계가 개편됐는데 이게 2018년도에 1단계, 2022년도에 2단계 단계별로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갈수록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주택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 혜택 번호는 알겠는데 등록하면 피의 부용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건강보험료 나올까 봐 못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사업소득이 0원이 될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소득이 발생을 해도 일정 금액 이하는 계산해보면 사업소득이 0원이 됩니다 그러면 피의 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고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다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